soy 漂 치댐의 피에랑 고정세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세공 입니다 또에 constantly 피에랑입니다 쏘리 wire 치idd们의 피에랑 원샷 원킬 갑니다 과연 시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속보가 줄어들면 대기 중요한게 아니라 템이랑 전장에 중요한게 그러니까 아까 템 맞추라 그랬지 자 가자 새고 갑니다 자 뽕 뽕잉 뽕잉 어 오오오오오오오오 아뇨 똥 똥 한 방에 원샷 OK big 고기로 원샷 원킬보기는 남자는 한 방이야 인정? 와 한방 30% 확률 한방의 성공 세바스찬 장신구 졸업 조카 너랑 맥다 게리두스 응징에 흐리띠 랜덤새공입니다. 랜덤새공 가보자. 즉사를 원한다고 하는데? 응징에 랜덤새공 노가메이카 즉사를 원하는데 나올 수 있을지. 떠잉? 야 게이드 긴장? 진짜 핵 개이득 인정? 와아 진짜 핵 개이득 인정? 랜덤 세공인데 방금 났네? 핵이득? 예.. 관독 쓰러내면 뭐.. 어 뭐 부부도 아니면 연인데 방금이면 좋지? 아뇨옹 입니다 용기의 치댐 고정 세공 30% 확률 자 요거 무빙 굉장히 강력한 편입니다 지금 앞쪽에서 재물도 깔았거든요? 요거 봐보자 쏘루잇 허어? 요거 되나 안되나? 요거 되나 안되나? 와아 용기에 치댐 치에 제발 까요 뿡 하자 30% 확률 떠잉 떠잉 뿡 뿡 치 슬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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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이 세공입니다 용기에 치댐 치댐 용기에 치댐 용기에 치댐 30% 확률 세공 고정 세공 세공 더 더! 그만! 용기! 치댐! 제발! 가요! 제발! 간다! 더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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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고정세군 갑니다 여러분들 용기의 치댐! 용기의 치댐 굉장히 많이 했었죠 용기의 치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용기의 치댐가요 확률은 약 30% 30% 도전합니다 쏘이! 어필이 recognizing 없네요 더어 안 나오지 이제 용기의 치댐 제발! She Foi! Come on! 해우! 더잉! 더잉!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정화아 잘되면 했다 이게 바로 무빙 클라쓰 오늘 세공 100% 성공 인정? 와 낮에도 엄청난거 성공 많이 했는데 아형 자 자 치데메 용기 갑니다. 치데메 용기. 용기가 5성이에요. 자 요거 일단 용기 육성 먹기 전까지 요렇게 쓰면 좋죠. 세바스찬. 자 치데메 용기 갑니다. 확률 25% 오지게 낮아요. 오늘 세공 굉장히 좋았는데 1분도 가능할지 쏘리 통 완 치데메 용기 가요 어 자 요번 대리 용기의 치데메의 세공입니다. 용기의 치데메인데요. 재물 하나 받치고 갈게요. 재물은 손목 시계로 재물을 받치고 갑니다. 아 뭐 결정졌다고 자 일단 재물부터 반칙하면 확률이 30% 요거 붙을 확률이 거의 없을거에요 요거 실패하고 바로 취단 반칙 갑니다 가요 일단은 어 또잉 재물입니다 재물 과란채 바로가요 재물 반칙 과란채 남사이 감사리 토와게이드 리얼 성공 인정 리얼 성공 인정 아아악 가요 이분 오늘 좀 안되는 날이네 허허씨 어 사나이 반갑습니다 자 이번 대리의 불사 세공입니다 사성불사 두개가 있는데 둘중 하나만 붙이면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재물 저의 판단 재물 두번하고 바로 불사 갑니다 예 그렇게 갈거에요 한번에 다 바로 붙일겁니다 송아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거는 다 또 이제 또 있지 자 갑니다 하나 터트릴게요 돈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예 돈이 좀 드는건 뭐 어쩔수가 없지 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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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붙어 안 붙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이게 붙을 수가 없어요 네 도잉 도잉 곧 다큐 또 두개 역시 밤에 오프3 투어 하아 하아 아 지웠다 오케 이거구나 이거구나 공개 가요 야 보인게 뭔데 왜 보여 왜 보여 보인게 뭔데 보인게 뭔데 뭐가 보여 뭐야 뭐가 보여 아니야 이거 원래 빛 안나 이거 원래 빛 안나 뭔 소리야 안 보였어 아니야 아니야 야 이번에는 5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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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트리고 가자 아 돈이 100만원 밖에 없네 아 그러면 4성 터트리고 가야되는데 아 이거 되야되는데 큰일났네 자 가자 이거 터트리고 바로 갑니다 돈 다 써도 되지 야 사나리 왜 최근에 일단 터트리자 오케이 더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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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댐 반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되면 대박이죠 장신구는 뭐 거의 졸업이지 쏘르기 또 확률 30%밖에 안되요 완 용기에 치댐 수기야 가요 가요 제발 더잉 30% 확률 여기서 가요 무빙인 더잉 성공 개이다 축하 축하 드립니다 이게 바로 무빙 클라스 굉장히 특이한 델입니다 게이크템 게이크템에 손목시계에 불사세공 손목시계에 불사세공 손목시계에 불사세공 요거 갑니다 바로 스트레이트 바로가 20% 바로 갑니다 손목시계에 불사 치앙 존중합니다 게이크팬이네요 가자 치앙 제발 시계에 불사 불사 굴소 하여 연기력 좋았지 연기력 인정 연기력 인정 불쌍 날렸어 아냐 자 세공 갑니다 허리띠에 불쌍 허리띠에 불쌍 갈건데 일단 요거 두개 재물 바치고 이거 두개 터뜨리고 바로 불쌍 바로 갑니다 허리띠에 허리띠 갑니다 되면 안됩니다 가보자 재물 두개 바치고 불쌍 바로 갈거에요 연속으로 바로 가야되 연속으로 바로 바로 불쌍까지 바로 스트레이트 바로 가야되 그렇지 바로 불쌍 불쌍 써 mileage 와 다른게임에서 이런것들이 많아 재물 바치고 하는게 드디어 세븐 이야 재 sheer 예 축도 성공~~ 이야 제물 두개 맞히고 바로 성공 와 이게 되네 이게 돼요 20% 초과 더랍니다 뭔가 될 것 같았어 맞지 자 불사 세공 갑니다 허리띠 허리띠 생벨 생벨의 불사 다이렉트로 바로갑니다 확률 20% 도전합니다 어,,,가자 수르웨 이거 원래 300만원인가? 할인인가? 뭐야 원래 50만원인가? 와 기벙된다 불사 세공이 제일 긴장돼 과연 стр 에어 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가자! 25세 상궐 Extroit 수고 luxury 수고하시면 목표